여자는 큰 가슴이 매력포인트고 남자는 우람한 팔뚝이 매력포인트니까 특이점의 논리에 따르면 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여자는 유방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자는 팔뚝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면 될 겁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가슴 노출의 남녀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에 맞서 특이점 채널에서는 진화심리학을 끌어들여서 유방 노출 금지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진화심리학의 도덕적, 정치적, 이데일로기적 함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해준 공론은 인정해주겠습니다. 인간 여자의 가슴은 다른 영장류들과 달리 수유를 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슴이 큰 여자들은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생존과 육아만 고려해볼 때 지방을 그런 모양으로 축적하는 것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여자가 남자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커다란 유방을 진화시켰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성별은 반대지만 수컷 공작의 크고 화려한 꼬리와 인간 여자의 큰 유방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핸디캡 원리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꼬리나 유방이 생존의 핸디캡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월함을 뜻하는 정직한 신호로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의의 편이상 그 가설이 옳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큰 가슴을 보고 그 여자가 성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의 노출된 가슴을 보면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으로 흥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 노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특이점은 주장합니다. 성적으로 흥분하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못된 남자들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방 노출을 금지해야 한답니다. 여성 보호 열사 나셨습니다.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게 하면, 으슥한 골목길을 다니지 못하게 하면, 외관 남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 못된 남자들로부터 여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여자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여자를 보호하는 방식에 반대합니다. 그런 건 여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빼앗으면서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 어린이와, 자기결정권을 아주 폭넓게 인정해 주어야 하는 성인 여성을 비슷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이점은 질서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유방 노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자들이 유부녀의 노출된 가슴을 보고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으로 흥분하면, 질서 유지나 사회통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특이점은 이런 것을 걱정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유부남의 노출된 팔뚝을 보고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으로 흥분해서 질서 유지나 사회통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특이점은 남자와 여자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자는 큰 가슴이 매력 포인트고, 남자는 우람한 팔뚝이 매력 포인트니까, 특이점의 논리에 따르면 질서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여자는 유방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자는 팔뚝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